젊은 남성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한국 가요계에 빠르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음악을 사랑하는 전통을 지닌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였다. 수년간의 연습과 노력 끝에 마이진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정식 데뷔했다. 마이진은 가요계에 입문한 이후 꾸준히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다수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쇼에 출연하면서 마이진은 주목을 받고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선사해 관객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마이진은 가창력 외에도 발랄하고 독특한 패션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정기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업데이트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상적인 의상을 만듭니다. 이는 개인 이미지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언론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마이진의 뛰어난 히트곡 중 하나는 트로트 스타로 그를 대중가요 차트 상위권에 올려놓은 곡이다. 친숙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커뮤니티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마이진 역시 발라드부터 댄스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에 끊임없이 도전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머지않아 마이진은 대규모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다. 마이진은 세심한 준비와 노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감성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진은 음악 외에도 자선활동,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금 공연을 조직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마이진은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 산업의 발전과 함께 마이진은 더욱 더 발전하여 관객들에게 질 좋고 기억에 남는 많은 예술 작품을 선사할 것입니다.